토이앤 숫자놀이도 하고 싶고요 장난감으로 만들기도 하고 싶고요 언니 언니 뭐하고 놀지요 레츠플레이 우리 미미 뭐하고 놀고 싶어? 음 숫자놀이도 하고 싶고 만들기도 하고 싶었구나 그래 알았다 그러면 언니가 어 짠 폼클레이 가지고 우리 숫자 만들면 놀아보자 미미야 와 신난다 폼클레이 가지고 숫자 만들면서 우리 공부도 해보고 놀아보아요 언니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 그래 기다려봐 미미야 네네 언니 아 신난다 신난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안녕 안녕 원 원 원 어때 미미야 맘에 드니? 와 이거 일이잖아요 와 그래 맞아 맞아 미미 여기서 기다려봐 언니가 만들어줄게 다짜렁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2 2 2 2 2 2 2 2 3 2 2 3 2 3 2 3 3 3 4 5 5 6 10 10 10 10 10 11 11 12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5 16 16 5 5 5 6 7 8 9 10 10 11 12 15 15 16 16 16 16 16 17 18 19 20 22 22 23 24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